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종이배를 접어 보겠습니다 A4 용지 반으로 접어서 오려주세요 먼저 반으로 접겠습니다 접으시고 두 장이 아래로 가도록 놓으시고 반으로 접어 주세요 펼쳐서 가운데선에 맞추셔서 세모 접기 가운데선에 맞춰서 세모 접기 이런 모양이 되셨다면 앞에 한 장만 위로 올려주세요 뒤집어서 올려주세요 접으셨다면 이쪽에 손을 넣으시고 종이를 안쪽으로 넣어주겠습니다 안쪽으로 넣어주시고 눌러줍니다 세모 접기 세모 접기 뒤집어서 똑같이 세모 접기 여기에 손가락 넣으시고 이렇게 눌러주세요 또 세모 접기 뒤집어서 세모 접기 세모 접기 뒷부분 잡으시고 옆으로 열어주시면 종이배가 완성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도움되셨다면 구독 눌러주세요.